번역된 명칭인 동프로이센으로 불리기도 하는 오스트 프로이센, 리투아니아어, 라이투 프루시아, 폴란드어, 프루시 쇼드니, 러시아어, 보스토나 프루시아 문화어, 동부 프루시아은 독일 프루이센의 북동부에 있었던 주이다. 오스트는 독일어로 동쪽의 물결표를 뜻하는 접두사이다. 주도는 쾌니이스베르크였으며 인구는 1905년 당시 202만 명, 면적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37,047제곱킬로미터였다. 중세에는 독일 기사단형이었으며 이후 프로이센 공국, 프로이센 왕국의 영토가 되었다. 18세기 폴란드 분할으로 독일 본토와 합쳐졌으나 1차 대전에서 독일 제국이 패배하여 폴란드가 부활하면서 다시 월경지가 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폴란드와 러시아에게 할양되어 없어졌다. 독일 제국 프로이센 왕국 소속 오스트 프로이센 색이 없는 부분 정강기에 프로이센 자유주 소속 오스트 프로이센 분홍 줄무늬 단치히 자유시 연두 줄무늬 클라이페다 지역 갈색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오스트 프로이센 오스트 프로이센을 통치한 나라 원래 이 지역에는 발트인의 한갈래인 프로이센인이 살고 있었다. 독일 기사단이 이들을 정복한 이래 프로이센 공국의 영토였다가 1701년부터 프로이센 완국에 속했었고 오스트 프로이센 주가 된 것은 1773년이다. 1829년부터 1878년까지는 이웃 베스트 프로이센과 합쳐져 프로이센 주를 이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프로이센 지역이 폴란드 회랑으로 되어 폴란드 제2공화국의 영토가 됨에 따라 오스트 프로이센은 독일 본토와 분리된 월경지가 되었다. 또한 동프로이센의 영역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북부의 메멜란트 지역이 1923년에 리투아니아에게 강제 점령되어 제외된 대신 전쟁 전 베스트 프로이센에 속했던 마리엠베르더 엘빙 등의 지역이 오스트 프로이센에 속하게 되어 서프로이센 관구를 이루었다. 한편 오스트 프로이센과 베스트 프로이센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시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이주해온 개신교를 믿는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국제연맹은 오스트 프로이센, 베스트 프로이센에서 폴란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을 폴란드 제2공화국으로 귀속시킬지 여부에 대해 주민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주민 대부분이 독일에 남는 것을 선택하였다.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총통은 리투아니아가 1923년에 행한 메멜란트 점령은 독일을 무시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리투아니아에 최후 통첩을 보내어 메멜란트를 반환받았다.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1945년에 북부는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었으며 남부는 폴란드의 영토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래 동프로이센에 살고 있던 독일인 주민은 대부분 추방당하였다. 한편 메멜란트도 소비에트 연방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귀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적이 많이 파괴되었으나 소련과 폴란드 인민공화국에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종교상으로는 83.8% 위 주민이 신교, 15%가 가톨릭, 0.5%가 유대교를 믿었다. 1939년 기준 칼리닝그라드주 구세프에 남아있는 옛 군빈낸 광구청 건물 서프로이센 광구 지도 면적 2927.21 제곱킬로미터, 인구 30만 1808명 어두운 숲과 수정같은 호수의 땅은 헤르베르트 브루스트가 작곡하고 에리히 하니이 호퍼가 작사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